박수 서울의 밤 연출한 김성수입니다. 사실 이 메인반에서 인사할 때 모든 감독들은 저랑 똑같이 제 가슴이 떨리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실까 싶어서 이 vip 시사회를 하는 거니까요. 저희 동료들 제가 존경하는 영화 동지들 이 영화를 어떻게 보실까 너무 조마조마합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오늘 손님이 너무 많이 오셔서 훌륭하신 분들도 자리 배치가 좀 모자랐으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양 오셨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정말 화나산 같은 어마무시한 연기를 해 주신 반란군의 숙의 전두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란군의 전두광 황정민입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많이 죄송스럽고요. 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보면서 진압군이죠. 제가 제일 대장입니다. 여기 등장한 모든 인물 중에 제가 제일 계급이 높은데 반란한 수개에게 제가 납치를 당해요. 어떻게든 황정민한테 안 쫄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영화 모쪼록 제가 본 만큼 감동스럽게 영화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준혁 헌병감을 역을 맡은 김성민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김원혁 씨도 알렸습니다. 진압하는 진압군이고요. 별이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계급을 맡았고 우리 영화를 보시면 손에 땀이 나는 긴장감으로 더우시고 또 열 뻗쳐서 더우시고 여러모로 뜨겁고 뜨거운 영화입니다. 올겨울 서울의 공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관 역의 박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발라미군입니다. 네. 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별이 두 개고요. 잘 보시면 이제 약간의 스포이지만 별이 세 개가 됩니다. 네. 어쨌든 재밌게 즐겨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선배의 역할을 맡은 김성민입니다. 네. 네. 저는 진압군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진압군인데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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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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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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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진압군의 강동찬 역할 맡은 남유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화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학군 특정자사령관 공수협 준장 연기한 성원씨입니다 네 이런 시간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교과서에도 없는 이야기를 아마 보실 것 같은데요 수능이었습니다 주변의 자녀분들 조카분들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학군 수능 경비 사령관 이태신 역의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사진 보시죠 여러분들의 감상이 정말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만납 되시고 많은 분들께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만 인사드리고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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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고맙습니다 inho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iegt äd tum 합찬 努RI